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롯데멘사회자입니다. 온라인 직구몰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사탕굿이 있다고요? 혹시 이름이 뭐죠? 바로 바로 LDF BY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전세계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한 제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준다고 하니 여러분들 정말 편하겠죠? 직구! 호주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을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요. 호주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직후에는 국내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쉬하지 마세요. 전세계인이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LDF BY 오픈일을 깜빡할 뻔했네요. 바로 6월 말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롯데멘사점 온라인 직구몰 LDF BY에 대한 가장 빠른 소식은 롯데멘사점 온라인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겠죠? 저희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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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